하이 이게 빗나가네? 하이야 하 아이야이 개XX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톤샤드라는 선제형 RPG? 게임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장르는 제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다고 익히 알려져있고 제작진분께서 이 게임을 무료로 저에게 배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서 해보기로 스팀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0.6버전이 되면서 한국어 정식 발매가 되었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새 게임! 아, 풀더빙 너무 좋고요. 아, 풀더빙 너무 잘돼있다. 시작부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전투? 뭐 전쟁이 있었었나봐 아, 풀더빙 너무 잘돼있다. 소지품을 열어라. 쇠구랑을 버스샘. 버섯쌈. 잘했지? 아, 죽었어. 뒤지면은 빵! 물 자물쇠 따개가 있네요. 먹었다, 빵. 마셨단, 물자루. 아, 맞다. 노클릭을 눌러서 개봉을 눌러야 열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오, 철봉? 무기다요? 일단 필요한건 아이템 파밍이지. 구리 사슬 치료 효율성 플러스 5% 낄 수 있네요. 하이야! 토마토?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 많이 먹어서 면역력을 키워줍시다. 피가 움직일수록 계속 차네요. 최대체력이 4% 감소했대요. 오, 뭐야 이거? 금반지. 기력과 마법력을 조금씩 올려주는구나. 오이씨, 깜짝이야. 턴베이스 게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차례, 행동의 차례가 필요합니다. 우클릭을 눌러서 상대를 조사할 수도 있어요. 동급의 이 뭐, 엄청 센 막 이런것도 있나보지? 적대함. 뜸비라. 우매한 녀석. 턴 넘기고 바로 싸대기! 실수함? 실수함 이런것도 있네. 씨브를 얻었네, 씨브. 제가 가지고 있는건 철봉 16, 박살피해고 저쪽은 16, 관통피해네요. 기술 사용기력이 적어. 쓰읍. 어휴, 디, 진짜 게임 잘 만들었다. 딱 봐도 지금 퀄리티가 장난 아니거든요. 함정이 있는거 같애. 가끔 숨겨진 함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함정을 수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키를 눌러 주변 조사를 사용하래요. 허어! 앞에 함정이 생겼어요. 분해율 100% 회피 13% 분해. 헉! 여기에 찔려서 이렇게 죽은거야? 어우, 너무 아타깝다. 허리띠 실책률 마이너스 1초. 허리띠를 졸라매면은 실수를 덜하네요. 신기하곤. 아, 뭐야! 피 왜이래! 아, 상처를 계속 나누니까 점점 심해지나봐. 와, 미친 디버프. 다리 경상. 열고. 뭐, 딱 봐도 여기에 구급상자 하나 튀어나오게 생겼구만. 근데 이게 턴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 뭐야 이거. 에테르 흡입기. 해독제. 붕대. 치료형 연고. 부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C키를 눌러 캐릭터 메뉴를 열고. 체력 탭. 요거. 여기서 공복, 갈증, 중독, 고통, 정신건강, 수치 및 기타, 신체부위의 상태 등. 아, 뭐야 이렇게 북참. 비. 하아. 하아. 왔다아. 아, 여기에서 이제 내 무기의 스타일을 정해야되는구나. 다 챙기자. 비싼 것도. 비싼 거 비싼 거. 나중에 다 팔아버려야지. 나중에 원거리를 대비해서 활도 한번 챙겨보고. 나머지는 다 챙기면 인벤토리가 부족하니까. 재길. 어! 헬로우? 하이야! 하이야! 오케 쏘누! 하이야! 하이! 이게 빗나가네? 하이야! 하! 아야 이 개XX! 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의지된 일 이거! 으으야아 또 때려 야하아아아악! 레벨이 오르셨군요 아 레벨이 있어? 아 맞다 LPG랬지 근력, 민첩성, 통찰력, 생명력, 의지력이네 은신, 시야, 해피율, 환경율 나 도적으로 가볼까? 개 탱커보다는 그래도 나는 해피율이 높은게 좀 좋은데 나 일단 자물쇠 따기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미지의 그 무언가를 해체할 수 있다는 거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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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되게 많아 파연마법 논문 역시 마법이 있었구나 아 지금은 튜토리얼이라서 스토리 끝나고 키우게 되는 캐릭터가 따로 있어요? 어 뭐야~~ 나 얘 캐릭터 계속 키우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책을 읽어야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던지기는 뭐야 워다 던져 야 아잇 이게 안 맞네잉 던졌지만 빗나갔다 우리의 장벽을 습득하고 2번으로 하랫 아앗! 어? 문이 맞았네요? 싸대기 하야 하이 약하구나 수도원 읽지 읽기 유튜브에서 일시정지해서 읽어보세요! 뭐야 이게 확인해 두루마리 물건을 확인하고 그 속성을 밝혀줍니다 써요? 확인해 두루마리 강화의 두루마리 흠 어케쓰노 사용 방어구 관통력 플러스 10% 흐으으으으 좋아 아이템 너무 많이 주는거 아냐? 튜토리얼이라서 그런가? 튜토리얼을 완료했습니다. 이제부터 직접 해나가셔야합니다. 살아남아서 다음층으로 이동해보세요 뭐야 캐릭터 새로 키운다며? 그래서 나 대충 하고 있었는데 아 완전 풀템 다 지워주고 이제 이걸로 이어서 하는거네 예배단까지 가서 클리어하면 다른 캐릭터로 시작한다고요? 아 그래요? 예배단까지 빨리 가라 이거지 대충 해도 되는거야 그러면? 어차피 초기화될건데? 이게 뭐지? 으아아악 뭐야 이거 포박 다른 타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투망 어허허허 어 뭐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던질 수 있나 본데요? 영향을 받은 목표물을 경직시킵니다 그물은 목표물이 크든 작든 경직시키지 못합니다 에? 그래서 경직을 시킨다는거야 아아 아는다는거야 나왔다 위층으로 가야돼용 얜 뭐요? 죽었어? 아니 비싸네 그리고 머리쪽으로 이거 끼울 수 있네요 들어가 W로 무기 스왑이 가능하다고요? 장비를 교체했다 왜 이런거 튜토리얼에선 안가르쳐줘? 개 소랄기 게임 이 유용한 어? 단축키를 말이야 능력 안찍은게 있네 revels 스케일 이름 좀 가르쳐줘요오오오오오오 안 보이잖아요 잘려서 있짇 돌개들 돌가봇 어 이거 좋아 보이는데? 어씨 나는 좀 큰 пож색 screaming 돌가봇으로 가앴 하얏 헤엑, 뭐야 열어명이 온다 핫 핫 핫 대만 오지마! 오지마! 자태 죽어줘 제발 죽어! 아아 이게 빗나가네? 나 기절한거야 지금?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아아! 장비 바꾸면 또 쳐맞을거 아냐 아 나 장비를 바꾸려고 했는데 한 턴을 그냥 보내버렸어 빗나갓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아 나 죽나?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로기 오오 마이 가아 오오오마이 가아 여기서부터라고? 아 세이브 지점이 있다고 세이브를 못하는거지! 아니 그걸 왜 화살로 쏴 이 뷽? 아 아까운 화살 날렸네 아아아아아아아악! 크! 아하하하하하 아 야 잠깐만요 와! 아 이게 연속 두 번 걸릴 수가 있네? 봉대 이 신체 불구가 됐습니다? 아 출혈은 이제 없어지긴 했구나 또 이 꼴인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와 나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부모? 어 됐다 맞짱 떠야되는데 이제 얘랑? 와아 하아 아 뭐야 이거 계속 바뀌네 맵이? 아 어쩐지 아깐 함정이 없었는데 확률에 따라 시간에 숨겨진 함정과 길드를 발견합니다 가면서 계속 써야겠다 이거 하하하하하하 계속 써야지 저기 저기다 어디 하야 제발 빠자줘 빠자 빠자 빠지라고 빠 우이 바꿔 푸려쳐 아 아니 뭐야 이거? 나 지금 몇 발을 쏜거야? 아니 명중률이 이게 사람이에요? 와아 활쓰지 말아야겠다 뭐지 이게 활력의 정유 재료가 뭐냐고 물어보면 연금술사는 질문을 넘기고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기만 합니다 그냥 더 챙기기는 하자 아 이게 회복템이에요? 체력 보충 35%가 이 HP의 35%를 채워준다는 뜻이야? 누구세요? 때려 펴 때려 아하 아하 문을 왜 닫아 이 피운X 때려 때려 오케이 자체 감격 아아아아 이거를 잘 사용하면은 이제 무기로 쓸 수 있다 이거잖아 오씨 어떻게 밟어 이거 어떻게 밟게 아 이렇게 가면은 얘가 이걸 밟겠네 나이스하아 때려 나이스하아 대기 뭐야 왜 돌아서와 피해 아 이걸 왜 내가 밟 어어? 어 어 이 자식 똑똑하네 어 밟았 나이스하ㅓ어 아 출혈 으아 으아 붕대 붕대 이제 두번밖에 못서 나 이제 아래로 가자 흐어 발견해버리고 말았어 아아아아 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렛 뭐야 뭐야 이게 수도원장의 기록 하야! 함정 어? 아 위쪽에 하자 욕하자 이쁘 제 식이 아니면 이쁘 어 뭐야 동상들을 파괴하래요 어어? 어어? 아아아아 스킬 우펴물을 선택 왜 선택이 안돼? 선택이 안돼 조각상은 아 저 개샥 뭐야 썼는데 동상은 평타밖에 안된다고? 그런거 빨리 알려줬어야지 제기랄 아이들 계속 살아난다 아 제발 야아 진짜 실화에요? 어디가 어디가 일단 내가 턴을 너무 많이 낭비했었거든 초반에 얘가 이쪽으로 못가게 계속 막네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어 쌉가능 아 아이 개샥 와 잔모 안나오니까 너무 편해 뭐야 뭘 흡수했어 오 마이 갓 불결한 괴물이라고 일단 뭐야 이거 에 찢기 오 사법공격 하 하 하 아니 시체를 먹네 저거? 아 너무 상이잖아요 형 하야 아 크 때리면서 뒤로 밀어? 하 석화를 마시기 그래 때려 야 진짜 처먹지마 조사를 해보자고 매우 위험한 네 시체뽀식 시체를 먹었지 최대 체력이 33% 최대 기력이 33%를 회복합니다 아 진짜 너무 사근데 일단 연고를 한번 발라볼까 어 이거 튈 수 있는 곳이 없는데요? 맞아야죠 그러면 흐허 재기랄 아야 뭐야 이게 저주 하 하 물건에 얽힌 모든 변화와 저주를 정화합니다 저도 물건인데 저 좀 정화해주면 안될까요? 슛 1위로 돌진공격 할 줄 알았는데 박쥐공격이었네 피해 어 아 돌진공격 할 때에 아 알았어 알았어 크벅 처먹지마 아 형 아악 피한다 슛 어 아니 기절한 상태인데 기절한 상태인데 회피를 하시면 저보고 어쩌라구요 아 이거 어떻게든 박게 해야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박을거 아냐 아아씨 소중한 박치기 기회를 어떤 구도로 박을려나? 뭐요? 왜, 왜 벤치를 때리고 왜 왜 아니 피하고 하야 아니 피하지마시라고요 하야아 네 네 여기로 확실히 아 하나 둘 와 잡았다 야아아아아아 이틈만에 잡았다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엄청나게 지옥같았어 아아 죽는줄 알았네 진짜 스톤샤드 왜 안챙겨 스톤샤드 돌조각이야 아 이게 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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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거짓 정보를 팔아서 얘네를 다 죽이려고 했었던 걸까? 귓넬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뭐 보물이 있다고 얘기를 했나봐요 얘네는 돌아간대 그러니까 와 내가 구해줬는데 말을 이렇게 하네 야 내가 이럴 줄 알고 했냐? 아 귓넬이 뭔가 좀 많은 걸 알고 있나봐요 일주일 오스브로 세 번은 더 생각했을 거래 그냥 안 한다고 하지 아 아 이제 얘가 주인공인가 보다 아 아 그러네 캐릭터 생성 베타에선 사용 불가능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나마 지금 내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게 요르 그림이야 통찰력은 애초에 안 쓸 거 같거든 광전사의 분노 아 이런 게 있구나 적이 죽을 때마다 10단 동안 무기 공격력이 15% 치명타 효율성이 20% 증가합니다 이 효과 누적됩니다 대상인데? 어? 야 이걸로 하자 마차 말 두 마리를 주겠다고? 아씨 결국엔 퀘스트잖아 오케이 내 얼굴 왜 이래? 아이템 다 어디갔어? 속이 상해 어어 할아버지 싸울래요? 아이템 다 내놔요 내가 열심히 파밍한 거 달란 말이야 간지 이야기를 했었던 거 같은데요 근데 이거 반짝거리야 이거? 아 다 집어지는구나 잔 두 개 와 삼원이야 다시 찾아와 주셔서 기쁘군요 나 찾아온 적 없어 임마 침대 하나 주쇼 게임을 저장합니다 왜 왜 일일이 아니라 일주일 이주일 이런 게 있는 거지? 과연 그렇구만 하하하하하하 이게 2주치를 내면은 저장을 14번 할 수 있는 건가? 2주치를 내면 게임시간 2주 동안 저장이 마음대로 가능하다고요? 아 물건좀 보여주쇼 왜 돈을 팔아요? 돈 살래 아 그니까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팔 때 쓰레기 이렇게 얘가 돈을 주는구나 물건을 집어넣었을 때 어 근데 얘가 되게 친절하네 얘 눈 앞에 있는 선반에 있던 이런 것들을 집어서 자요 이러고 줬는데 나한테 1원을 주네요 울 맘맘매야 뭐야 쟤 돼지가 왜 죽어있어 자고 있는 거구나 울 울 못 올라가네 여기가 장로집 같애 아닌 듯 못 쓰레기 통 쓰레기 어 뭐야 이거 가져갈 수 있는 건가? 어? 가져갈 수 있네 왜 가져갈 수 있지? 방패 몽둥이 어떻게 드워프족 도끼보다 커다란 몽둥이가 딜이 더 나갈 수 있어? 어 마차와 말을 주지 자 어떻게 하겠나 어느 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가 도망자의 손? 도망친 죄수인 알윈 신속한 몸놀림에 대해 들어봤는가? 이름이 알윈 신속한 몸놀림 이야? 또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상황일세 현상금을 받고 싶다면 놈들의 손을 나에게 가져오게 죄수에 낙인이 찍혀있거든 알았소다 좋아 확정된 괴로곤 지도를 주면 정확한 위치를 짚어주겠네 사일레 애교라고 보수받아가게 어? 아저씨 질경이는 먹어봤나? 이게 뭔데요? 와 뭐야? 아저씨 쟁반 놔줘요 아싸 아저씨 쟁반 사실래요? 아싸 이런 벌었다 돈이 복사가 된다고? 오하하하하하 아 불에서 조리가 가능해요? 아 진짜? 아 내가 요리할 수 있구나 덜렁다크인줄 요리해봐야지 요리 요리했다 그물버섯 오오오오 으마마마야 마라 모하오 그앢 이제 이쯤 되겠지? 길 따라서 가자 괜히 엄청 큽mayı 길 잃지말고 가물버섯 옹대버섯은 꺼지고 옹대버섯은 나가있어! 크흑 고맙다 뭐할게 그림자들이 반짝반짝거려 헷갈려 죽겠네 오른쪽 이게 한.. 한 칸당 생각보다 꽤 넓네요 뭔소리지? 오우 오 홀리마더 어쭈 덤비라 앗! 바로 빛내가버렷! 형님들 나 저장 안했는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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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유 또 으르렁 소리 들리겄지 어? 블루베리야? 오우 오우 출혈 저항력도 있네 오우 어 불촌 아니 땅에 있는 것만 미친듯이 죽다보니까 인벤토리가 다 찼는데요? 여기가 어디야? 이쯤 어딘가겠지? 그럼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을텐데 오우 팔같은거 있으면은 한번 쑤셔라도 봤었을텐데 어.. 1대1로 한번 싸워볼까? 혼자지? 너 혼자냐? 얘 너 혼자야? 잠깐만 나 스케일도 안찍은 것 같은데 지금? 하야! 받아쳤다고? 실화해요? 아 어 어? 뭐야? 왜 갑자기 나 두번 때려? 몰라 일단 쉬어 어이구 헉헉헉 하야! 오우 나 꽤 쎄잖아 어? 도망가네? 죽었어 어? 과다출리로 죽었어요 흐흐흫 늑대가 좀 힘줄고기 오, 커다란데? 어떡하지 나 지금 돌아가야되냐? 아니 이거 하핳 아 인벤토리 봐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할까? 다 먹었다앙!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저 전투부금이 도적이 있네? 칼을 들고 있는데요? 심장에 칼을 꽂아주마 쟤가 날 인식했어 잡아라 싫다 오지마라 두마리다 미친 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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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했어요 1대1로 싸워 1대2 계속 쫓아오네 둘이서 벗어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동했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아 돌아버리겠다 어 어 야 쟤 아직 날 눈치를 못했는데요? 어 기회다 1대는 맞아주마 하야아 아 받아침 아싸 받아침 개쩔었다 나머지 한 명 어딨어 저깄다 하야아 뭐야아 뭐야 쟤 저긴가 저기네 하야아 어디가 어디가 어 여기서 야영가능 요리 요리했다 그물버섯 힘줄고기 도토리 익힌 힘줄고기 사기와 면역력이 떨어지네 어째서죠 이따가 급할때 먹어야겠다 팔든가 이제 봉거지로 들어가면 되는건가 들어가자마자 개 두드러 맞고 뒤질거 같은데 도적단 두목을 죽여라 전리품을 챙겨라 하야아 나 다쳤어 그래도 안다 이 자식아 뭐하니 뭐하니 피하기 여기서 대기 어 아까 여길 기다렸다가 하야아 하아아아 타격감이 아주 좋구만 아 뭔데 이거 이미 이미 발동이 된 함정이구나 둘이 같이 오면 안되는데 오지 말아주세요 어 빠질뻔 오는거야 안오는거야 아 인터페이스땜에 안보여 어 이카야아 오케이 한 마리 조지고 배는 못참지 배죽고 튀었다가 이카야아 뭐 뭐야 한방에 죽었어? 굿 아, 저 친구가 함정을 밟았어요? 아, 함정이 왜 발동돼있나 했더니 멍청한 놈이.. 지들이 설치한 거 아냐? 당근같은 무기들은 가지고 있다 적한테 던져도 된다고요? 인벤토리가 없어서 안 댕 이게 누구야 나다, 이새끼야 이런 거 던지라고? 하야! 대기, 어서 오십쇼 야하! 이게 타력감이 지리.. 우와, 이씨! 깜짝이야! 뭐야, 너! 하야! 하야! 예아!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몇 명이 와! 들어오시는가요 하야! 하야! 뭐야, 어디가! 뭐야, 제일 세게 생겼는데 보스야? 아, 보스였어? 죄인의 선모 왕 아니, 무슨 완전.. 어, 끝났다 아, 생각보다 간단했어 나쁘지 않았어 흠 곰? 여러분, 저 지금 곰 만나면 이길 수 있어요? 곰 지금 만나면 답이 없어? 100% 죽는 거야? 곰은 사람을 찍어요 어휴 공장 압축기인 줄 알았네 보수를 받으러 왔습니다 도망자의 손 해결됐어 자네라면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네 수고했으니 보수 받아가게 과연 그렇구만 오오오 405원 일거리를 잡고 있는데 부패의 근원 다 제쳐주더라도 수도원 폐허는 우리 마을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일세 온갖 악당들을 불러들이는 것 같거든 관심지점 관심지점이 뭘까? 관심지점으로 한번 가볼까? 저기다 지금이야 하아 와 사만에 죽었네? 야영지 아아 야영지다 그럼 나도 이제 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고된닭 이건 뭐지? 허어어 메세지 가즈우크 개조오오오오 하핰 진짜 아 못 돌려요? 통 통 안에다 보관할 수 있네 통 안에다 보관해놔야지 이건 뭐지? 아아 여기서 잘 수 있군 음식을 가죽 밑에 나열하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개 똑똑한데? 그 생각을 못했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하하하하하 여기로 들어가? 들어가도 되는건가? 사이비 교단의 교주를 죽여라 부패의 원천을 찾아라 날 봐버렸건 아 간다 하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 형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하아 하아 와아 겨우 잡았어 하아 엄마 보고싶어요 하아 하아 화염 마법론 불 마법을 좀 찍고 싶은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책을 굉장히 비싼 값에 팔 수 있네요 특히나 이거 어, 700원인데? 어? 헥? 너무 많아. 어? 사야! 아니, 받아버림? 아니, 애들 난이도가... 언제 죽어? 와아... 잠시만... 아아... 이거 아닌데... 야, 여기 난이도 높은 거 아냐?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나, 나 나갈래...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밸런스가요... 지금 여기에서 위험도가 높음이라고 뜨잖아. 그럼 높음이 아닌 곳을 가서 레벨업을 해야 되는 거야? 장비도 바꾸고, 돈도 벌고? 해서? 관심지점 가면서 레벨업을 해야 된다고요? 와, 오케이.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군. 위험도가 보통으로 바뀔 때까지 열심히... 누구세요? 요르그림이다! 하아! 이리와, 똥강아지야. 이리와. 마녀의 오두막. 마녀의 오두막. 흐흑. 흐흑. 취한다... 흐흑. 여기가 어디여...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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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좀 깨자. 술깨. 술깨. 됐으... 에? 마녀? 아, 왔군. 이제서야 자네가 올 줄 알았어. 언젠간 말이지. 불이 편히 시거라. 이 찬열픈 할멈을 용서해다오. 미확인 물약. 확인 스크롤이 있어요. 그렇다면 빼지 말고 편히 시거라. 하품한다. 졸립구나. 하도 나이를 먹어서. 나도 한때는 예뻤는데. 아주 젊었지. 아주 젊었어. 아, 뭐라고. 아, 너구나. 체력 흡수의 물약. 물리 공격력에 비례하여 체력을 흡수합니다. 개상이네? 좋은데? 아이씨, 할머니. 좋은 걸 숨겨두고 계셨군요. 마녀의 모자. 이게 훨씬 훨씬 좋네. 싸구려 꺼져. 마녀의 모자. 지팡이도 있어. 헉! 대지 마법론이다. 정화의 두루마리도 있어. 마을을 가서 이걸 좀 팔아야 되나? 지진? 지진이라는 마법도 있어? 대박. 간지나잖아. 마녀님 고마워요. 저 왿돼지 아니에요? 방금 뭘 본 것 같은데. 헉! 괜찮은건가? 싸울 수 있을까? 대박. 어, 너무 궁금해. 왿돼지가 얼마나 센지 가늠이 안 돼서. 잠시만. 천천히. 아주 시. 엄마. 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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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어? sco 아잉... 아잉! 마. 소인이의 하야!! 뭐 손이 띠고! 어ará오구으아아아 아 이정도로 쎌줄이야 다시가서 책이나 가지고오자 아 근데 책이 없을수도있어이 사진 preservation 아이템기는 등장확률이 랜덤이 가지고 뭐요 야 어차피 한 번 죽었던 복숨 으면 무엇도 두려지 살려주세요 두려워요 에 posing 벌롱다크랑 똑같네 무스는 여기서도 무섭구만 내가 소리질러서 몰폰하다 걸릴뻔했다고? 그러게 누가 몰폰하래 동네사람 내하에 여기 누가 몰폰하면서 재방송보고있어요 할일 다 하고보렴 우와 안녕히계세요 멧돼지 로군 딱봐도 위협적으로 생긴 멧돼지로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멧돼지가 쫓아와요 들어가서 책만 꺼내오자 책만 아니 미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아 자 여정을 떠나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관심지점을 가볼게요 오른쪽 두번 됐으 어? 또 야영진가? 한 놈이 나를 또 발견한거 같은데 지금이야 스탑 좋아 덤벼라 우매한 것 하지만 첫 턴은 공 선빵은 양보할 수 없다 아 뭐야 가슴 경상 아아아 아파 치료용 연고 바른다고 이게 돼? 자면 되나? 한숨 자면 괜찮아질거야 닭발? 생강 뿌리네 흐하하하하하 이걸 닭발이라고 생각한 나도 참 왜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뭐 여기 와도 되는건가 근데? 무슨 소리지? 응? 에어어어어 으어? 아어어어? 고대의 트롤을 죽여라? 가능한 소리를 하세요 아어씨 아씨 개미친 야. 데미지 하다가 130 인데? 야 react 포효했는데 데미지가 사가 들어가는대요? 162? 아니 이게 뭐 미친 아아 아니 아 다 된다 어 나 안해 아 아 나 barrel m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